이광덕 포항시장은 지난달 30일 의회 시정연설을 통해 내년도 시정 운영 방향을 밝혔습니다. 포항시는 코로나19에 대응해 체계적인 방역체계를 구축하는 동시에 확장재정을 통해 민생경제 살리기에도 주력할 계획입니다. 이광덕 포항시장은 지난 11월 30일 제279회 포항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시정연설을 했습니다. 이광덕 시장은 민생안정과 경제활력, 지속가능성 확보의 핵심 가치를 바탕으로 감염병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위기를 변화의 기회로 만들고 생존을 위한 혁신을 지속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2021년 시정 방향은 방역과 경제가 공존하는 코로나 위기 극복과 민생경제 회복 집중,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하는 미래 신산업 육성, 해양 문화관광, 물류산업을 견인할 인프라 구축, 지속가능한 생태환경도시 조성, 안전도시와 시민 삶을 보듬는 공간복지를 통한 행복도시 완성 등입니다. 먼저 경제방역예산 800억 원을 투입해 코로나19 및 경기 침체 상황에 신속히 대처합니다. 또 3천억 원 규모의 포항사랑상품권을 발행하고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지원 등 시민의 삶을 지키는 데 주력합니다. 이와 함께 영일만 산업단지와 블루밸리 국가산업단지, 융합기술산업지구 등을 배후로 2차전지와 바이오헬스산업 등 핵심 신산업 육성에도 적극 나섭니다. 아울러 앞으로 들어설 대구·경북 통합신공항과 영일만항, 철도기반 등을 연계해 물류 및 해양문화관광의 중심지로의 도약을 도모하며 동해안 횡단대교 건설을 위한 국비 확보에도 꾸준히 힘쓸 예정입니다. 이 밖에도 생태하천 복원, 도심숲 조성, 대기 개선 사업 등 친환경 녹색 사업인 그린웨이 프로젝트로 시민의 건강권을 보장합니다. 또 실질적 지진 피해 구제 등 남은 현안을 해결하고 공공형 생활복지 인프라 확충으로 균형 잡힘 복지의 기반도 단단히 할 계획입니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투자 효과가 크고 시급성이 높은 사업에 예산을 우선 투입해 나가겠다며 시민 모두가 삶의 변화를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포항시가 배터리 산업을 선도하기 위한 주도권 잡기에 나섰습니다. 잇따른 기업 투자와 함께 다양한 기반 시설이 들어서고 있는 가운데 지난 3일과 4일에는 포벳2020 포항국제컨퍼런스를 개최했는데요. 포항이 신성장 동력 확보에 곧비를 재고 있습니다. 포항시는 12월 3일과 4일 이틀간 포벳2020 배터리 선도도시 포항국제컨퍼런스를 개최했습니다. 컨퍼런스에서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그린 뉴딜의 핵심 산업인 전기차 배터리와 재활용 기술 발전의 미래를 논의하는 컨퍼런스 개최를 환영하며 배터리 전후방 산업을 집중 지원하기 위해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 자원순환 클러스터를 조성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포항 배터리 리사이클링 규제자유특구를 미래 전략 산업의 전진기제이자 지역 혁신 성장의 요람으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전했습니다. 이후 정근창 LG에너지 솔루션 부사장이 2차 전지 산업 메카 트렌드 및 대응 전략을 주제로 기조 연설을 했으며 배터리 리사이클링 기술과 미래 등 9개 세션의 발표가 이어졌습니다. 패널 토이에서는 배터리 산업의 발전 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한편 포항시는 2차 전지 종합관리센터를 착공하는 등 2차 전지 산업 육성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배터리 산업 관련 기업의 포항 투자도 주를 잇고 있습니다. 포항시의회가 올해 마지막 의정활동에 돌입했습니다. 포항시의회는 제279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하고 예산의결 등 의사활동을 펼칩니다. 포항시의회는 지난달 30일 제279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했습니다. 포항시의회는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놓고 지진 피해보상과 함께 영일만 횡단대교 등 핵심 사업을 조속히 추진해 새로운 도시재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할 것이라며 2021년 의정활동 방향을 밝혔습니다. 30일 본회의에서는 이강덕 시장의 시정연설, 정경원 행정안전국장의 2021년도 예산안 및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이 있었으며 이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됐습니다. 예결위는 위원장 방진길 의원, 부위원장 주해남 의원을 필두로 구성됐으며 예산안을 의결하는 이달 21일까지 활동합니다. 한편 2021년도 포항시 예산은 올해 당초 예산 2조 93억 원보다 4,236억 원 증가한 2조 4,329억 원이 제출됐고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2조 4,832억 원이 제출됐습니다. 간추린 소식 전해드립니다. 포항시는 내년도 국가투자 예산으로 지난해보다 1,985억 원 증액된 1조 6,499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포항시가 확보한 내년도 분야별 예산은 SOC 분야가 8,309억 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연구개발 분야 2,958억 원, 복지·환경·문화 분야 1,704억 원, 농림·수산 분야 472억 원입니다. 시는 시민들이 도시 변화를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국비 사업을 꼼꼼하게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지난 2일 포스코 포항제철소가 관내 아동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한 행복키트를 제작해 포항시에 전달했습니다. 행복키트에는 마스크, 손세정제, 체온측정밴드 등 방역물품이 포함돼 있습니다. 행복키트는 포스코 1% 나눔재단 사회공헌 활동의 일환이며 이번 행복키트는 포항시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 1,500명에게 전해집니다. 흥해 용안리 해변에서 2020 포항 메이어스컵 서핑 챔피언십 및 2021 국가대표 선발전이 열렸습니다. 경기는 코로나19로 인해 무관중으로 진행됐으며 ISA 룰북 기준, 쇼포드와 롱보드, 스탠드업 패들보드 경기가 열렸습니다. 한편 포항시는 서핑 등 해양 스포츠 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도 운영할 예정입니다. 포항시는 지난 4일 영일대 해수욕장에서 경관조명 점등식을 가졌습니다. 시는 연말연시를 맞아 도심 주요거리 11개 구간에 야간 경관조명을 설치했으며 경관조명이 설치된 곳은 영일대 해수욕장과 6거리 및 5거리, 양학동 그린웨이길, 불종로 등입니다. 포항시는 도심을 환히 밝히는 경관조명이 코로나19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에게 위안을 줄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입니다. 포항시 후원으로 희망 2021 나눔 캠페인 이웃돕기 성금 모금을 하고 있습니다. 나눔으로 희망을 이어주세요라는 슬로건으로 다음 달 31일까지 두 달간 성금 모금을 진행하는데요. 포항시 주민복지과 및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이웃돕기 성금 및 물품을 접수합니다. 모금된 성금과 성품은 긴급지원, 사회복지시설과 저소득층 지원 등 다양한 곳에 쓰이는데요. 특히 올해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이 더 큰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모두가 따뜻한 연말연시를 보낼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들의 온정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